그리고요 장녹수 제발 용의 눈물 표현 가능합니까? 그렇지 그렇지 저게 되네 용의 눈물 장녹수 1년 차이밖에 없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작품들이구나 매콤 야채 이게 고구마 카레로 고구마 카레로 고구마 맛있어요 먹어보세요 이 빵가루가 딱 딱 소리 봐 근데 저 장갑 끼고 먹으니까 있어 보인다 엄청 자 이제 다음 문제 갑니다 여러분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 잘하다 너무해 못 먹을 것 같은데 모터리 잘 챙겨보지 하나 남은 거 아니에요? 아 불안하다 두준 씨 괜찮아요 집중하면 됩니다 집중하면 돼요 기름 짜지는 것 같아 기름 짜졌어 주세요 이건 맞혀야지 한예슬 한예슬 비오 비오 짜장면 좋아하시는 거 그건데 뉴 논스톱 뉴 뉴 뉴 뉴 뉴 환산 커플 환산 커플 와 진짜 실패 59% 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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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스톱3 그리고요 환산 커플 실패 넋선 빨랐어요 넋선 넋선 그렇지 환산 커플 투준 논스톱4 환산 커플 전답 논스톱4 환산 커플 전답 전답 넋선 4 2 3 2 4 4 음악 프로에서 1위 해도 이건 안 하는데 고구마 다 맛있어 나영이 먹어봤어 다 맛있어 두준 먹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식었네 식었어요 어렵게 봐 조금 식었어 어우 진짜 맛있게 드셔 오 들어왔어 치즈도 약간 들어가있나요? 치즈들이 너무 맞았어? 착각이죠, 이거? 근데 진짜 이거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드셔야 돼요 다음 문제 주세요! 네! 그래, 보여줘! 피워! 피워! 킹덤! 킹덤! 간신! 저거! 이렇게 할 건데, 내가! 대박입니다! 킹덤 간신 맞혔다, 아이고 아, 맛있겠다 소리가 아직 살아있다, 그래도 다음 문제 갑니다 화면 주세요! 진짜? 와, 난 이거 진짜 어렵다 암보연 씨, 요즘 뭐 대세 중에 대세입니다 어렵다 자, 힌트! 대박 드라마 두 개입니다 시대, 시대 2016년 대박! 2020년 대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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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은! 세은!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 그리고요? 이태원 클라스 만족 초대! 태양의 후예를 넋살한테 넘기면요 아, 요거를 가져갑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아, 노블레스에 어떤 거라고요? 아, 넋살이 가져갑니다 아, 밧플레스율이 잘못되신다 아, 밧플레스! 아, 밧플레스율이 잘못되신다 밧플레스율을 밧플레스율을 감사합니다.